오우! 보이나? 보여요 여러분?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! 네 츄예요! 제가 오늘 개인 유튜브를 처음으로 열었어요! 그래서 오늘 기념으로 첫 라이브 방송! 먹방을 할 건데요!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! 매일? 잠시만요 여러분! 매일 먼저 보고! 음... 뭐지? 안녕하세요! 네? 내가 알고 있는 2070년의 지구는 지금 미세먼지로 두덕해서 방송들 없이는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방금? 왜 그렇게 된 거예요? 글쎄... 평일 안에 될 거라고? 그거 설마... 이거야? 과거와 발전으로 시작된 지구 운동화 때문에 지난 50년 동안 점점 이상으로 뛰어온 거 자연스러운 10년 때부터 시작했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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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.. 우리 어떻게 해야 돼? 너무 걱정하지 마! 과거의 너가...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거! 내 도와줄 고란 사람들도 내가 미리 올라가야 해 놨고 그 사람을 찾을 거! 나 이만 가봐야겠어! 지구를 부탁드릴게요! 아니 방법을... 방법을 알려줘야지... 알겠어... 여러분! 저 지금... 라이브 못해요! 저... 가볼게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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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